이걸 베이스로 해야될 때가 그냥 시간되면 아예 국전가서 쓱 보는데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만만한 애를 하나 잘 보고 있는데 비싼 집으로 오면 눈물 나니까 싼거 갖고 와서 살 좀 붙여봐 여기 이따 한번 뭘 해볼까 저거 일단은 비싸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일단은 비싸니까 이거 하나로 어떻게든 쇼보를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깨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 다시 붙였다 맘에 안되면 쪼개면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